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정봉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차기 회장 선거의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고 하죠. 이기흥 회장은 이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제안 예외 승인심사를 요청했다는 뉴스보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봉규 회장도 곧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종합결과 발표 이후에 아마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반대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차기 회장 선거 출마가 아마 공식화되면 또 더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3선에 도전하는 것이고 정봉규 회장은 4선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관련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국가 법령의 이런 스포츠단체장 연임 제안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대한체육회도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그리고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회장의 선출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 제도상 두 사람의 출마를 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제목에 담그 것처럼 국제 스포츠계의 어떤 거버넌스 룰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그거하고는 지금 두 사람의 회장 출마 이런 상황이 서로 어긋납니다. 국제 스포츠 메인스트림에 역행하는 것이죠.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라든가 그런 데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회장선거 출마 또는 연임 도전에 대한 포기를 종용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근거로서 이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당신 잘못됐다. 한국 축구계 또는 한국 스포츠계를 말아먹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억박지리고 좀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스포츠계의 이런 흐름, 국제 스포츠 룰의 룰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FIFA. 축구연맹이 있죠. FIFA가 있습니다. FIFA는 지금 현 제도상, 제도상으로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대표는 회장은 총회에서 총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2명 또는 1명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는 자가 당선이 되는 거고 3명 이상이면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1명씩 1명씩 떨구면서 50% 이상을, 결과적으로는 유효투표의 50% 이상을 얻는 사람을 회장으로 뽑는 것이죠. 현행은 임기는 4년입니다. 임기는 4년이고 3번, 3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더 할 수가 없어요. 4번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우리처럼 제한의 예외를 받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딱 3번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2년이죠. 12년. 지금의 회장이 임판티노의 회장이 최근에 2023, 작년 3월 달에 재선 두 번째죠. 그래서 2027년까지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FIFA는 그 이전에는 이러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주황 아벨란제 브라질 출신 그 사람 알죠. 그 사람이 제 기억에 24년일 겁니다. 24년간 FIFA를 지배를 했죠. 그때로 이런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 플레터, 부정부패 그런 논란으로 물러난 그분이 17년간 지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 초에 FIFA 부정부패 스캔들 속에서 결국은 플레터 회장 물러나고 하고 하면서 어떻게 FIFA 개혁 차원에서 회장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최장 세 번 그리고 총 12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FIFA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스포츠 기회에서 가장 큰 단체가 바로 IOC죠.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현행. 현행 제도는 IOC 대표는 보통 위원장이라고 하죠. 위원장. 위원장은 총 그러니까 두 번밖에 연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두 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기는 이제 8년이 되고요. 8년. 두 번째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그래서 총 12년이죠. 12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위원장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2021년도에 두 번째 임기. 그때 선출돼서 두 번째 임기 선거에 선출돼서 2025년까지 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이제 토마스 바우 위원장은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IOC 정관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IOC도 처음에 원래는 위원장에 임기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냥 한 번 위원장에 선출이 되면 자기가 하기 싫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계속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영구직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1950년대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년. 첫 번째는 8년. 두 번째 임기부터는 4년.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4년짜리 두 번, 세 번, 네 번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선출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임기 제한이 없는 거죠. 선출이 되면 계속할 수 있는 거.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IOC의 부정부패 또 비리 스캔디릭도 터지잖아요. 그래서 사마란치 위원장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나서 개혁을 하죠. 개혁을 해서 지금처럼 두 번만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임기는 8년, 두 번째 임기는 4년. 그렇게 제안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구직권에 따른 문제, 개혁 차원에서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미국 올림픽위원회, 미국 올림픽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최혁, 그러니까 위헌회, 위헌회의 이사회의 최혁가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든요. 최혁라고 하는데. 위헌회의 이사회의 비시크 규정상 최혁라고 하는데 여기는 4년. 4년, 4년 플러스 한 번 연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 8년이 되겠죠. 8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냐하면 그 이사회 중에서 최후 이사회 중에서 의장을 뽑는데 모든 이사가 4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임 제한을 두고 있죠.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축구협회, 미국 축구협회도 연임 제한을 두고 있죠. 4년인데 3회밖에 연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 12년이죠. 총 12년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 올림픽위원회도 그렇고 미국 축구협회도 그렇고 이렇게 임기 제한 회장 대표의 임기 제한을 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스테븐슨 의원이 대표 입법한 미국 아마추어 스포츠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임기 제한을 두게 된 거거든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 단체의 개혁 내지는 이런 부정 비리 방지 차원에서 임기 제한을 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축구협회 얘기를 하면 일단 영국 축구협회는 지금 여러분 영국 축구협회의 휘장이라고 하죠. 엠블럼 보고 계신데 더 FA. 이거는 FA의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구조가 의원내각제, 영국의 의원내각제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각이, 내각 그리고 수상이 실질적인 대표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각에 해당하는 카운슬이 합의제 기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A, 영국 축구협회를. 그리고 여기에 리더, 영국 축구협회 규약에는 리더 오브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카운슬에서 리더를 뽑습니다. 리더, 대표 자격이죠. 그래서 뽑는데 여기는 임기가 3년이고요. 3번, 3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총 3년이죠. 그래서 최저는 9년, 9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축구협회도 어떻게 보면 임기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직으로 대표, 프레지던트 대표를 뽑는데 이거는 카운슬 위원회에서, 카운슬이 90,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 92명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대표, 각 지역도 축구협회 대표, 이러한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모인 카운슬 위원회에서 대표를 뽑는데, 프레지던트, 그거는 프레지던트는 명예직, 명예직, 말 그대로 명예직, 이름만 명예직인 대표를 뽑는데 아무런 실제적인 권한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코브란스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주요 메이저 스포츠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임이 제한이 되어 있죠. 연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대개 보면 총 임기, 연수가 10년 내외입니다. 10년 내외, 최장 1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제목에도 달았지만, 이 사진의 제목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그 속담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기본 그런 가치가, 가치라고 할까? 그 의미가 바로 이 스포츠 단체장 대표 연임 제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분은 뭐죠? 그만큼 10년이면 어떠한 시대에 어떤 그런 게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넘으면 그만큼 새로운 스포츠 단체로 얘기하면 새로운 대표의 취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뭔가 스포츠 단체의 구조라든가 또는 대표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10년 이상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뭔가 좀 조직의 혁신, 개혁 차원에서 조금 이게 안 좋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연임 제한을 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그것처럼 이 권력이 장기화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부정부패가 생길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3연임으로 제한을 한 것이고 그래서 최장 12년. 12년이면 하고 물러나라는 얘기죠. 더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게 두 번, 세 번 연임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기득권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깨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축구협회 정범규 회장 대학마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지금 회장을 연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니까 대학마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 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 속에 또 어떻게 보면 부정비리가 온상이 되는 거죠. 그 기득권 자체가 어떤 개파가 생긴 거고 또 그러니까 새로운 개혁적인 인물, 새로운 인물이 나올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원천 차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의 새로운 활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임 제한이 생긴 거죠. 또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러한 부정부패,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났단 말이죠. 피파도 그렇고 IOC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반성적 고려에서 이러한 회장 대표의 연임 제한을 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축구협회 지금 이 논란은 이러한 회장의 연임 제한을 두는 이러한 국제 스포츠의 어떻게 보면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해외의 스포츠 단체의 룰의 어떤 그런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역행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적어도 대한체육회든지 또는 대한축구협회든지 이런 회장 선거의 임기 제해와 관련해서 뭔가 좀 제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 번 또 접근해서 만약에 두 사람의 이런 연임 제한의 필요성, 이유, 이것을 얘기하려면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כ 5월 4일째 5월 5일째 3 Satan